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몇 가닥 나뭇잎들이 가지에 매달려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요.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은 사정을 보지 않고 나뭇잎들을 훑쳐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렁이던 황금벌판도 어느새 몇몇 까치들의 놀이터로 변한 듯도 싶고요. 우리도 이제는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쌀쌀함이 있는 날씨이지만 그래도 아침 햇살의 화창함과 싱그러움이 넘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났음을 커다란 복락이라 생각을 하고요. 비록 넉넉함은 아니더라도 아침 저녁 사랑과 쟁론으로 부딪히면서 푸념과 따스함을 나눌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에 감사를 하고요. 우리 밀자님들 미소짓는 마음으로 지내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35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 세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요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하는 예불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칠정래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네 번째 지심규명래까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살짝 돌이켜보면 지심규명래 3개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다.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3개도사, 6개, 3개, 무색개, 3개의 중생들을 인도해주시는 스승이시고 사생자부, 테란스파 사생의 자유로운 아버지이시며 시아본사,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구에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나에 이르기까지 근본된 스승이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부처님께 예를 다하여 귀합니다. 하는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서가모니부처님께서는요. 애욕과 증오 또는 소유욕을 없애셨어요. 그래서 열반에 드셨다. 우리 모든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그러한 본래의 스승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서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서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도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지면서 예를 갖추는 행위죠. 그 다음에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재망철의 상주일체, 불타야중이다.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동서남북, 사유, 동남서남, 동북서부 또는 중앙의 상하에서 시방의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서 시방삼세, 재망철의 제석천의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처럼 많고 또 바다같이 넓게 항상 계시는 상주일체, 불타야중, 부처님들께 예를 다하여 귀합니다. 서가모니부처님 근본된 스승이시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으신 모든 부처님들의 무리들께 당신이 깨우친 것과 같은 그런 진리를 채득하겠다. 깨우쳐서 나도 부처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예를 올리는 것이고요.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재망철의 상주일체, 닮아야중이다.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시방삼세, 재망철의 제석천의 그물처럼 많고 바다가 진을 깽상계시는 바로 가르침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를 다해서 귀합니다. 하는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불법성삼보 가운데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법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서가모니부라고 불타해 중은 삼보의 귀하는 가운데 부처님께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닮아야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는 불법성삼보 가운데서 왜 법부를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느냐면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돌아가시면 지수와 풍,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육신은 믿을 것이 못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당신이 45년 동안 가르침을 주신 그 법에 의지를 하고 법을 믿고 또 자신에게 의지를 하고 자신을 밝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서부터 형성되어 있던 법을 부처님께서도 깨우치시고 또 부처님께서 평생 그 법을 전해주셨고 우리 역시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믿어서 배워 익혀서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보 가운데서는 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다음 지심규명래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마사리다.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큰 지혜의 문수사리보살님, 큰 실천행의 보현보살님,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대원본전지장보살님, 큰 보살님들께 예를 다하여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요. 법보의 귀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승본대, 승보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불교의 표변이 되시는 사대보살님이시죠.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이분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보살이죠.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는 문수보살이다 표현을 하고요. 부처님의 행원을 우리는 보현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를 하고 계신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과 또 지옥의 축생 인천수라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 열반하시고서부터 내세의 미륵불이 나타나실 때까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대원본전 지장보살님께 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수사리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저절로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깨치고 보현보살님의 행원을 우리가 깨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찬다고 대자 대비해지거나 지장보살님을 많이 찬다고 해서 업장이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어요. 바로 문수사리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하다 보면 지혜를 깨치게 되고요. 또 보현보살님의 열 가지 행원을 우리가 터득하다 보면 보현보살님과 같은 행원을 우리가 숙지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되어서 우리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중생을 구제하는 대자 대비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하다 보면 땅짓자 장어말짱자 땅이 간직하고 있는 모든 신통묘행한 힘을 우리 스스로 저장을 하게 돼서 우리 역시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행을 또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대 보살님은 가장 훌륭한 우리 분류의 보살님들이시기 때문에 문수보살님께 빌고 보현보살님께 빌고 관음과 세지보살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겠고 또 보현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올바른 행을 하겠고 또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대자 대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또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는 모든 선업의 공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갈 것이 지심규명래 영산 당시 수불부초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람무량, 차비, 성중이다 지심규명래 영산 당시 수불부초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람무량, 차비, 성중이다 하면서 절을 하게 되죠.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영산 당시 영산이라는 것은 바로 영축산을 나타내는데요. 부처님께서 전법을 아시는 동안에 제일 많이 머무르셨던 곳이요. 마가다국 왕사성 옆에 빈비사라 왕이 지어주신 중림정사고요. 또 코살라국에 바로 프라세네짓 왕이 계신 제타 대자하고 바로 수다타 장자가 만들어준 기원정사 여기에서 제일 많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마가다국 왕사성 앞에 있는 멀리 보이는 영축산에서 제일 많이 지내셨다고 그래요. 영축산이라는 곳은요. 수행자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이 몰렸던 산이고요. 바로 바위가 독수리 모양과 같은 그런 바위의 형국을 하고 있었고 절벽이 깊어서 독수리들이 아주 많이 살았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험함이 굉장히 많았던 산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야단법석을 거기서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야단법석이다는 것은 들야자, 단단자, 법버자, 자리석자를 해서 바로 들에다가 법을 피우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법문을 하셨다. 그래서 야단법석이라고 그러죠. 야단법석을 할 때면 아무래도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모이게 되면 시끄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좀 시끄러운 일이 낫다라고 하면 야단법석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 불교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얘기인데요. 부처님께서 들에서 단을 만들어 놓고 법을 피우는 자리를 마련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웅성웅성하면 부처님께서 오늘 야단법석 하시나? 이렇게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유래가 된 것이 야단법석인데요. 바로 야단법석을 가장 많이 하셨던 곳이 바로 영축산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경전을 설하신 것도 참 많죠. 그때 영축산에서 법문을 할 당시에 수불부척, 부처님께서 부척을 해주신 10대 제자 또는 16성인, 부처님의 가장 성스러운 성연이라고 하지요. 16성인. 그 다음에 500성인. 500성인인데 500성인은 과거의 원숭이였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달이 이렇게 비치면 연못에 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비친 달인 줄 알아가지고 달을 꺼내려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원숭이들은 그 비친 달이 진짜 달인 줄 알고요. 그것을 꺼내려고 꺼내려고 해서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쭉 줄을 이어서 그 달을 꺼내려고 하다가 500마리 원숭이들이 죽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얻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아란히 된 것들이 500성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독수성이다 하는 것은 혼자 스스로 깨지신 성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지 그리고 1200제대 아라하니다 라고 했어요. 1200제대 아라하니다. 1200제대 아라하니다 라고 했는데 1200의 아라하는 누구를 뜻하냐면 부처님의 제자를 뜻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요. 다섯 비구를 교화로 가셨어요. 녹야원으로 그 다섯 비구를 교화를 교진여 등에서 다섯 비구를 교화하고요. 그 녹야원 부근에서 야사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을 부처님께서 귀를 받았어요.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요. 여자 때문에 시련을 당해가지고 번뇌에 빠져서 병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세상은 다 공이다는 이치를 설득시켜가지고 귀를 하게 했죠. 그랬더니 그 야사의 아버지가 그 야사를 고쳐놓은 걸 보고 공양을 대접하고 싶다 해가지고 바로 야사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야사의 아버지가 구리가 장자일 텐데요. 그래서 그 집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부처님께서 거기서 공양을 받으시고서는 거기서 법문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55명 정도 약 54명 정도가 귀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원래 다섯 비구하고 55명 정도가 귀를 하니까 60명이 되죠. 불교 교단이.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빈비사라왕을 법문을 하기 위해서 빈비사라왕께 가다가 바로 가사파 사명제를 만나게 돼요. 그때 가사파 사명제가 아그니신이다라고 해가지고 불의신을 섬기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래서 마갈다국의 빈비사라왕도 그 가사파 사명제의 신도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무래도 가사파 사명제를 구제를 하고 포교를 해서 가야지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고 불교가 이 땅에 제대로 자리를 서겠다 싶어가지고 그 가사파 사명제를 바로 포교를 했어요. 그래서 가사파 사명제가 천명의 그런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큰형, 둘째형, 셋째 해가지고서는 큰형이 마지가 우르베라 가사파라고 해서 500명의 신도가 있었고요. 또 그 강변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그 바로 동세인 나디가사파라고 있었는데요. 그 나디라고 하는 건 강변을 뜻하는 거죠. 나디가사파에 나디가사파가 한 300명 신도가 있었고요. 또 쭉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그 가야마을에 있는 가사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사파를 가야가사파라고 그러는데요. 셋째인 가야가사파는 2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 도합하니까 1000명의 제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포교를 하고서는 빈비사랑한테 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0 한 60명이 됐죠. 그런데 나중에 마흐목건년을 하고요. 사립을 하고 바로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죠. 산자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있었는데요. 약 거기에서 200명에서 250명 정도를 전부 데리고 불교 교단에 귀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대략 한 13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포교하로 나가거나 볼일보로 나가거나 아파서 누워있거나 뭐 이렇게 대략 빼면은 1200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1200 제대 아라한이다.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친 자들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성문사과라는 게 있습니다. 성문사과.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 종류에는 대종류가 있어요. 부처님이 있고요. 또 보살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문과 연각이 있어요. 그래서 불보살은 이타행을 하고 또 성문과 연각은 자리행을 한다고 해서 부처 가운데 불보살은 대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성문과 연각은 소성불이다 표현을 하는데 성문은 바로 뭐예요? 들어서 깨우침을 얻은 부처를 우리는 성문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연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2년 따라 깨우침을 얻은 부처다라고 해서 연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 불자들은 지금에 이르러서 부처가 되려고 하면 성문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들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문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성문불은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다원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다함과가 있죠. 세 번째로는 아나함과가 있고요. 네 번째는 아라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다원과다 하는 것은요. 바로 개견, 신견, 몸이나 올바른 부처님법 이런 데 대해서 또 탐진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단계를 우리는 수다원과다. 그래서 올바른 계율이나 부처님법이나 탐진치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 수다원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사다함과는 바로 우리가 탐진치를 부처가 아니고서는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탐진치를 없앨 수 있는 역량이 되었다. 우리 불자님들 같은 경우는 절에만 가신다 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탐진치를 없애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탐진치를 없앴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사다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함과가 바로 탐내고 성냄을 없애는 단계를 말끔히 소화하는 것. 탐내고 성냄 것을 말끔히 없앤 상태의 경지를 우리는 아나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가 되는 아나함과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앤 그런 경지를 우리는 아나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아나함과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리석다 하면 잘못생기고요. 어디 부족하고 그런 걸 어리석음으로 흔히 알고들이지만 우리 불가에서 얘기하는 탐진치 가운데 어리석음이라는 것은요. 지혜를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치가 다 공이잖아요. 공의 이치를 모르는 것.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뭐예요? 연기의 이치를 깨달으셨단 말이죠. 연기법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연기의 이치나 그런 지혜를 터득한 자를 우리는 바로 뭐예요? 깨달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깨닫지 못한 그런 이치를 모르는 자를 우리는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연기의 이치나 지혜로움을 터득한 자를 우리는 아나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심기명래 영산 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내지 1200제 대하란 무량자비 성중이다 하는 것은요. 지극정성 복숨을 바쳐서 또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할 당시에 부촉을 했던 10대 제자 또 16성인 또 500성인 그 다음에 스스로 깨치신 독수성인에서부터 1200 모든 큰 깨우치신 아라한에 한량없이 대비하신 성인님들께 예를 다하여 귀합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의 제자들이나 그런 아라한들이 깨진 것과 같은 깨우침을 저희들도 꼭 깨우치겠나이다 하면서 다지면서 예를 갖추는 게 바로 다섯 번째 지심기명래 영산 당시 그 귀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업장은 소멸해 가고요 운명은 개척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인생은 자업자득이죠. 부처님께서 샤카족이 멸망하실 때 바로 본문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자업자득이라는 건 행복하고 불행하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요. 어떠한 신의 개시나 정해진 숙명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행을 스승으로 삼고요. 장애를 어려움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 각자 원하는 목표를 완성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온 세상 가득이 행복의 나래를 펼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